일단 코스피 얘기해 보겠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7월부터 계속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증권사 리포트들마저도 목표가 하향 비율이 지금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 기자. 네. 코스피 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는 약세 흐름으로 꺾였습니다. 코스당 역시 9월과 10월에는 지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면서 증권사가 발간하는 종목 리포트에 목표 주가 상향, 하향 추세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종목을 분석하면서 관련해서 투자 의견도 제시를 하고 적정한 가치를 계산해서 목표 주가를 의견을 내는데 상향을 하기도 하고 하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 리포트 수와 하향 조정 리포트 수의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1월만 해도 한 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리포트의 비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한 20배 정도 됐다는 것이죠. 하향 리포트는 상향 리포트의 한 5%밖에 안 됐다는 것인데 그것이 2월, 3월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면서 저 정도는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8월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58.1%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이 지금도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상간에 괴리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좀 낮추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 주가를 조정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큰 요인이라고 보면 일단 실적이 혹시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 같은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크게 하향된 섹터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실적 하향에 따른 목표 주가 이렇게 잇따른 하향이라기보다는 증시 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고요. 지수가 일단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면서 기존 목표 주가와 현 주가 간의 괴리율, 그 격차가 커진 것이죠. 그런데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그런 모멘텀이나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혹은 금리 인상, 환율 인상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많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로 하여금 종목별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게 되는 사유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향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난달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가장 많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블레이드 앤 소울2 출시 이후에 그 시장 반응이 너무나 차갑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당연히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애널리스트들도 실적 전망 하향에 따른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지난달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온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 전망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규제의 영향, 또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대 사사분기 시작된 이번 달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달 수치를 보고 저는 더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번 달은 아직까지 한 초반 정도니까 그리고 지금 집계된 것은 지난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한 6거래일 정도의, 5거래일 정도죠. 5거래일의 리포트를 취합을 해봤는데 상향 건수가 61건이었고요. 하향이 6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리포트보다 하향 리포트가 더 많았던 겁니다. 앞서서는 제가 9월 수치가 58%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8%라는 것은 상향 리포트 대비해서 한 58% 정도 그러니까 하향 리포트가 많기는 많아졌지만 적었죠, 상향보다는. 그런데 지금 이번 달은 약 일주일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하향된 건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게 언제 그러면 이렇게 하향 건수가 더 많았던 적이 언제 있었나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4월 이후에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 3, 4월이 특별히 상향보다 하향이 훨씬 많았던 달이었거든요. 그때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점이란 걸 생각해봤을 때 지금 나타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종목별로 보면 LG 디스플레이의 하향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SK하이닉스 여전히 목표 주가 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도 분명 상향 리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 주목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옥석을 가린다는 차원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에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목표가 상향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롯데정밀화학이랄지 SKC랄지 한솔케미칼, 한라,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상향 리포트가 많았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달에는 보면 역시 롯데정밀화학이 또 한번 꼽혔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역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들어서는 목표 주가가 다시 상향된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라는 것이 리포트를 참고하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또 절대 믿어서 또 안 되고 워낙에 또 달리 주가가 움직였던 경향도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라는 수치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만 무턱대고 그걸 묻지마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가장 쉽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순히 이게 하향이냐 상향이냐 이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왜 이런 조정이 있었는지 왜 상향이 되는지 왜 하향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잘 유심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상향을 했지만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향을 했지만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향, 하향 이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목표가와 현재 주가 간의 괴리율을 잘 참고를 하셔야겠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서 괴리율이 좁혀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